아... 좋은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1포드에서 나온 1포룩스 MK1 칼라 뷰잉 램프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조명에 진심인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조명을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결과물을 보는 데 있어서 조명이 차지하는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느 불빛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조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조명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전에 소개시켜 드린 몇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요. 국내에서 구하기 쉽다고 해도 사진용으로 딱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 오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사진용으로도 적합한 바로 1포드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런칭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품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1포드에서 나온 거고요. 1포드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필름 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때부터 인화지나 필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왔던 회사입니다. 물론 필름이 끝나는 시대에 말 발맞추어 파산했었어요. 다시 일부분의 기술들을 잘 살려서 인화지도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잉크젯 전용지들은 정말로 많이 나오고 디지털 사진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요렇게 조명등까지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럼 일단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우리 스펙보기 한번 보고 가야죠. 자 이 제품은 지금 현재는 머스트 칼라랑 1포드를 통해서 판매가 돼요. 그래서 머스트 칼라 쪽에서 제가 제품을 지원 받았고 거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뭐 요렇게 사진이나 이런 결과물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다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한 컬러 판독기 요거의 포인트는 휴대성이 좋은 작은 스탠드라는 거예요. 요게 아주 메인 포인트이긴 합니다. 좀 더 저렴하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드가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주요 기능은 색온도는 네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3000KB, 4000KB, 5000KB, 6500KB 3000KB는 촛불이나 옛날 텅스텐 전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4000KB는 그것보다 조금 높긴 한데 요즘 실내 조명용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텅스텐 타입 전구를 썼기 때문에 3000KB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LED나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이 나오면서 실내 약간 노리끼리한 조명들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조명들이 대부분 4000KB로 나옵니다. 5000KB는 예전에부터 인쇄라든지 이런 용도의 표준광온으로써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명이 훨씬 더 뉴트럴한 컬러에 가까운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6500KB도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 쪽이나 모니터나 이런 데서 6500KB이 다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 중요한 거는 5000KB과 6500KB 이 두 가지가 프린트물을 비교하는데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색온도는 다 CRI 95 수준 이상의 조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해서야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조명등이나 이런 데는 CRI 값이라는 거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샀던 거죠. 근데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진 LED라는 조명등은 실질적으로는 한 80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거나 색깔에 민감한 분들은 좀 칙칙한데 뭔가 색깔이 좀 너무 차가운데 이런 느낌들을 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95 이상을 지원하는 바로 요런 스탠드가 나왔다. 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디퓨저 내장 이건 필수죠. 디퓨저라는 거는 결국에는 광원을 부드럽게 분산시켜서 고르게 빛이 나오도록 해준다는 건데 LED가 특히나 빛의 확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퓨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컴팩트한 디자인 작고 가볍다.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 4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견고한 받침대 데스크 장착 클램프 이렇게 붙여서 고정하는 거 고정하는 용도로 또 할 수 있다. 기민기능 5단계 밝기 조절 요거 중요합니다. 밝기 조절 그러니까 사진용 조명등에 대해서 제가 매번 설명드릴 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밝기 조절이 돼야 된다. 둘 정확한 색온도를 지원해야 된다. 셋 CRI 값이 95 이상 되어야 한다. 요 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기능 뭐 이런 거는 제품 열어보면 알 테니까 뭐 보면 되겠죠. 전원 공급은 USB로 연결하면 됩니다. 오오 활용도가 되게 높죠. 이동도 가능하고 최대 수명 4만 시간 뭐 이거야 뭐 LED니까 LED니까 4만 시간 쯤은 가뿐히 넘어 주겠죠. 고런 내용입니다. 조명이니까 조명은 조명만 잘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픈박스 열어보도록 하죠. 야 요거 저도 해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래저래 미루다 이제서 열어요. 아 이거 보고싶어 죽을 뻔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어보려고 안 열어봤는데 한번 열어보죠. 요것도 그 제모 데모로 지원된 제품이라 완벽하게 포장이 다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뜯어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보죠. 자 요렇게 돼서 빼면 요렇게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요. 짜잔 오 보이시나요? 그대로 다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리고 뭐야 이렇게 접혀있어. 오 짜잔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에요. 오 이건 알루미늄이고 이 엣지나 이런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네요. 오 간단한 조명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자 또 볼까요? 얘는 아하 책상에 붙이는 크램프 책상에다 물리는 거죠. 요게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짜잔 책상 두께가 한 50mm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5c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cm 조금 넘어도 될 텐데 대략 맥시멍 55cm 정도? 55cm 정도는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탠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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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좀 묵직하구요.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오 이게 다네요. 이게 다에요. 아답터가 없습니다. USB 연결하는 거라 그런가? 아답터가 없어요. 이야 요거는 되게 중요한 녀석이네요. 요건 판매자 입장이세요. 뭐냐면 여기 만약 아답터가 있거나 전원 연결하는 거면 인증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인증이 까다롭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많이 팔리지 않는 수요의 제품들은 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품 가격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USB를 쓰기 때문에 인증이 간단합니다. 더군다나 아답터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답터에 대한 인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판매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아 이 방법이 있었네. 자 연결해 볼게요. 요 뒤에 이렇게 고정하는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빼고요. 꼽꼽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이면 조립은 끝납니다. 요렇게 조립은 끝나고요. 조명은 요렇게 됐어요. 이게 다예요. 요 앞쪽에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전원을 연결해 봐야겠네요. 자 메시아답터 연결하고요. 따란 오 오 보실까요? 세곤도 세곤도 여기 버튼이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밝기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광원 선택을 해서 세곤도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3,000KB인 4,000KB인 5,000KB인 5,000KB인 6,500KB인 요렇게 되어 있고 오 좋은데? 사진이 있나? 오 요렇게 보이시나요? 사진이 이게 지금 뭐 이 조명등 보다 촬영용 조명이 워낙 밝아서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진 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사이즈로 봤을 때는 A3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거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커지면 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두운 환경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어쨌거나 USB를 전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주 밝기가 밝은 거 같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측정 장비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측정을 해 보죠. 요 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로 먼저 6,500KB인 먼저 볼게요. 6,500KB인의 지금 밝기를 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장비와의 거리가 대략 한 20cm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올릴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30cm 정도 높이로 놓고요. 그리고 측정을 해 보면 근데 지금 여기에 변수가 좀 있죠. 지금 여기 조명이 너무 많아서요. 정밀하게 측정이 안 돼요. 잠깐 제가 좀 어둡더라도 조명을 끄고 한번 해 볼게요. 측정을 위해서 바꿨어요. 이 센서의 정밀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니까 한번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밝기는 1,500KB 정도가 나옵니다. 30cm 거리에서요. 그다음에 케이빈도는 7,200KB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높긴 하네. 이 정도면 좀 높은 거 같은데. 요게 아마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두고 보죠. 그다음에 CRI 값은 100이에요. CRI 값은 정말 좋은데요. CRI 값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3,000KB로 바꿔 볼게요. 3,000KB로 하면 밝기가 오히려 증가하네요. 2,000KB 정도로 2,000LUX 정도로 증가하고 케이빈도는 3,050KB 정도 나와요. 3,000KB는 아주 정밀하게 나오네요. 대신에 CRI 값은 92, 93 정도 떨어지죠.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색온도가 기본적으로 웜톤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CRI 값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이나 이런 것도 제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000KB로 한번 가볼게요. 4,000KB로 갔더니 1,600LUX에 4,050, 6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다음에 CRI 값은 97,8KB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이 CRI 값은 올라가요. 이렇게 분명히. 색온도가 뉴트럴한 화이트 쪽에 가까울수록. 그다음에 5,000KB를 보죠. 5,000KB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린트나 인쇄물을 검수할 때는 5,000KB를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밝기는 1,600LUX 정도 되고요. 케이빈도는 5,280, 250,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CRI 값은 99,9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네요. 그리고 6,500을 했더니 얘가 좀 높아요. 7,000KB, 7,200KB에서 7,290, 이렇게 케이빈도 올라가고 밝기는 1,400LUX 정도 됩니다. 그리고 CRI 값은 100 정도가 돼요. 이게 앞만 해도 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색깔이 더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디피저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있는 디피저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어쨌거나 이 정도 범위다 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커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프리커링을 한번 볼까요? 일단 프리커링도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봐도 아주 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바꿔 볼까요? 3,000은 조금 더 아하 4,000KB도가 조금 요동이 있네요. 그래도 워낙 프리컨시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는 전혀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5,000KB도를 한번 보면 5,000KB도는 또 이렇게 잦아 드네요. 어쨌거나 프리컨시가 10,000Hz가 넘는 걸로 봐서는 거의 깜빡임이나 이런 걸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조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건 여기까지 보고요. 답답하시죠? 여기서 여기서 뭐 이렇게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서 될 수 있으면 작업 환경이 조금 어두운 곳이 조금 낫겠죠. 다른 거 떠나서 일단 사이즈가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USB 전원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USB가 전원이 조금 세야 돼요. 요즘 휴대폰들은 워낙 고용량이니까 그거는 뭐 갑분이 넘을 것 같은데 조그만 장비용으로 사용하는 USB 전원 공급 장치로는 조금 광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이나 혹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좀 고용량 USB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퍼드에서 나온 일퍼룩스 마크1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책상에서 놓고 책상용 스탠드로 사용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좋은 광량 좋은 품질의 조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좋은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호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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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